네 지대이론 자 오른거 차액시대 나오면 리카도죠 리카도의 차액시대 차액이 지대다 뭔 차액 뭐에서 뭘 뺀가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오늘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가능한 외우고 자 위치를 중요시 했다라는 건 아니죠 위치 중요시 한 건 뭐예요 이건 위치지대 티넨의 위치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틀렸고 자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이게 만약에 위치를 중요시 한 위치지대라고 했을 때 위치지대는 비옥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치대를 봤더니 우리가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여기에 수송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였는데 위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수송비죠 뭐에 의해서 가격은 달라져요 비옥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만약에 위치가 똑같다면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비옥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도도 관련이 있다 두 군데나 틀린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준지대 지대는 아닌데 지대의 준하는 토지는 아닌데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거죠 지대 성질의 준하는 잉여로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봤는데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이죠 기계 설비가 일시적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라고 나와야 되고 절대 지대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죠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런 거 관련 없고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남은 건들지 못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사유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죠? 3번은 뭐 땡큐 해야 되고 다른 질문 안 읽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해보면 점수차가 진짜로 크지 않아요 특히나 또 5번까지 열심히 읽는 사람 주고 점수가 고득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경제 지대는 이라고 나왔는데 8회 2의 지대 이론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이용되도록 지급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되지 않기 위한 그래서 이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수입, 이전되지 않기 위한 이전 이전 수입은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의 수입이니까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 또는 뭐라고 한다? 이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전용 수입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전 수입이라고 해야죠 수입 경제 지대를 정의할 때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이나 이전 수입을 차감한 값으로 희소함에 따라서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커지는 수입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입찰 지대는 우리가 입찰은 경쟁이죠 경쟁에 의해서 누가 토지를 차지하고 얼마로 토지에 지대가 결정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집을 용의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건 공공지대라는 건데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건 뭐 답과 관련 없고 맞다 틀리다 구분하면 안 돼요 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찰 지대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최대 집을 용의해 이라고 나와야 돼요 용의해 최대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제시한 금액이다라고 나와야지 다른 말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오른 건 3번이고 자 두 번째 보죠 마샬의 준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준마라고 했으니까 자 준지대는 마샬이 얘기했는데 얘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답은 아닐 거다 한계 생산 이론에 이런 거 배운 바가 없어요 한계 생산 이론 배운 바 없고 리카드의 지대는 재편성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배운 바가 없어요 모르겠다 알려고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준지대는 준지대는 토지가 아니라 기계 설비죠 그래서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소득을 얘기한다 맞죠? 기계 기구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일정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3번에 계량공사로 인해 몰라요 이런 거 배운 바가 없고 자 일시적인 소득을 준지대에 속한다고 봤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지문만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4번에 보니까 고정생산 요소 이게 기계 설비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설비 고정생산 요소의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변동되지 않음으로 라는 얘기예요 공급량이 증가되지 않음으로 공급이 일정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고 고정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보죠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소득은 수요에 의해 결정될까요? 공급에 의해 결정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부중성이 있었죠 부중성 공급을 만들지 못한데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해요? 팔려고 경쟁해요?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니까 수요자가 경쟁해서 이윤이 발생하면서 지대나 지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기계 설비가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에 의해 발생한다? 수요에 의해 발생한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어렵게 나왔던 거고 자 5번 보죠 자 준지대는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 고정생산 요소에 기소된 소득으로 여기까지는 맞죠? 토지가 아닌 준지대고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영구적인 지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 이거 하나 찾아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너무 쉽다 보니까 출제자가 어렵게 마지막에 속여냈고 앞에는 모르는 거 등장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한계생산 이론 이런 거 리카드의 이론을 편성했다 이런 거 계량공사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답과 관련 없으니까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돼요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걸 찾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거 무조건 일시적 단기적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힌트를 충분히 얻었어야 되고 5번이 틀렸고 세 번째 보죠 알론수의 입찰지대 이론 이렇게 학자별 이론이 나오면 모르는 게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건 아주 일부니까 티넨의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라는 건데 몰라요 이런 거 배운 바가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건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발전시킨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있었어요 누구예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고립국 이론을 얘기할 때 동심원 모델을 썼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도시공간에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있었는데 티넨은 거의 모든 학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모든 학자에게 버제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당시 학자들에게 거의 모든 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런 건 사실 또 몰라요 근데 다만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켰다 어 이거 버제스 아니야? 버제스도 마찬가지고 알론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알론수가 도시공간에 도시의 토지의 이용을 뭘로 설명했다? 입찰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주거용 상업용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순서로 토지가 이용되었다 이런 걸 설명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건데 몰라요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모른다 답은 아니다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 운송비가 증가한다 어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알론수가 했던 건지 몰라요 배운 바가 없어요 어 이건 티넨의 한 얘기 같은데 일단은 알론수가 얘기한지는 모르고 평균 생산비용 이런 거 배운 바가 없어요 모르고 자 지대는 정상류과 트위 생산비를 지원하면 잉여에 해당되며 잉여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최소 집을 용액이 아니라 최대 집을 용액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입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토지의 지대가 결정된다 이건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집을 용액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야죠 안 배운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걸 찾는 게 목표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배운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평균 생산비용은 뭔지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우리 답과 관련 없으니까 시험과 관련 없어요 너무 고민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한번 해석해 보면 도심지역에 가능한 도심지역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서 도심 땅이 넓어요 외곽 땅이 넓어요 외곽이 넓죠 도심이 좁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에 형성되는 도심이 면적도 좁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뭐 할 거다 치열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용도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도심의 지대가 지대가 높아진다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건 경쟁이에요 경쟁 입찰에 의해서 도심이 비싼 이유가 뭐냐 경쟁이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경쟁은 입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입찰이 경쟁이니까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져 도심이 건조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관계점이다 이런 거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거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대이론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게 안 배운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딱 공부를 하면 정리가 돼요 딱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르쳐 준 것만 딱 내가 알면 합격하는데 문제없어라고 딱 범위를 정해놓으면 안 배운 것들은 답과는 관련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려야 돼요 맞았다 틀렸다 해석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게 있다라면 무조건 틀렸다 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자 5번 보죠 그래서 알론소는 사실 알론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티넨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의 토지 이용이 도시의 토지 이용을 설명한 거예요 산업별이나 용도에 따라서 도심 가까이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입찰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 지대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도시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게 알론소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입찰을 얘기했던 거고 입찰 지대 이론을 자 5번 보죠 자 리카도는 리카도는 차액 지대죠 카차 그러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의 비옥도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 체감의 법칙을 전제하면서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맞죠 비옥도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전제되어 있었고 자 두번째 위치지대 티넨이죠 티넨 위치지대에 따르면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데에 따라 외곽의 위치함에 따라죠 외곽의 위치함에 따라서 그러면 수송비가 어때진다 수송비가 점차 커진다 그럼 지대는 어때진다 작아진다 외곽으로 가면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지는 함수가 된다 라고 봤던 거고 맞는 거고 자 3번에 마찰비용 이론 나오면 헤이그 마찰 헤이그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방해하는 마찰이 어때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마찰이 적어지며 맞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쉽게 갈 수 있을 거니까 마찰이 적어지고 마찰비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가 있었다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맞는 얘기고 자 4번에 보니까 입지경쟁에서 경쟁이 나왔어요 경쟁이 나와서 최대 수년가를 올릴 수 있는 할당대는데 최대 수년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안 보지 상관없다 이런 건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건 배운 바 없으니까 답은 아닐 거야 넘어가 버리고 자 5번을 딱 보고 이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독점지대라는 건 배운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독점지대가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보니까 소유 자체에 의해서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다라고 나왔어요 소유에 의해서 지대 발생하는 건 누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지 독점지대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그러면서 차익지대로 설명이 불가능했던 최열등지의 원래 차익지대에서는 최열등지의 지대가 0이라 그랬어요 지대가 무지대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의하면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니까 최열등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지대에서는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5번이 틀린 건 절대지대라고 나와야 돼요 이 소유를 독점적 지위라는 말로 써요 독점적 지위 남들이 건들지 못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의해서라는 말을 쓰는데 독점이란 말 나왔다고 해서 독점지대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지대라고 해야지 절마루 이렇게 나와야 되고 6번 보죠 요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이 박스형 문제가 보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질문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대체를 해야 돼요 대처할 때 중간에 모르는 거 나오면 욕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보기가 두 개씩 다 똑같으면 이건 풀 수 있어요 다 몰라도 그런 건 읽어야 되는데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모르는 게 나오면 욕심 내면 안 돼요 시간 뺏기지 말고 일단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고 나중에 답안지 마킹할 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모르면 찍어요 찍을 때 이거인 것 같아 라는 거 찍지 말고 한 번으로 찍어요 그냥 다 모르는 건 그래야 맞을 확률이 좀 하나도 생기는 거지 자, 기억 보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해서 차액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지대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 우등지의 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 법칙을 전시하였다 맞죠? 이건 배웠던 얘기고 자, 조방적 한계의 토지 이 한계의 토지라는 건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지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 최열등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시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리카도는 시대가 발생하지 않는 걸 얘기한 거예요 시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리카도밖에 없어요 우등지에서는 시대가 높았지만 최열등지의 한계지는 시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지대 시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니은도 맞는 얘기고 자, 일단 니은이 모른다고 한다면 한번 디귿을 읽어보면 자,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라는 말을 썼죠 그렇다고 독점지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라고 했어요 자, 소유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얘와는 반대되는 얘기죠 이걸 얘기했던 건 누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디귿은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럼 디귿 틀렸다 디귿 틀렸다 틀렸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니은, 니은은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답을 출제가 낼 때 니은, 니은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억을 정확히 알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과 기억만 알면 우리가 답을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얘는 두 개고 세 개니까 그나마 좀 친절하게 된 거고 요즘 문제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짜리 이렇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 요즘은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억과 디귿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맞으니까 4번이 될 거고 자, 릴을 보니까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리카드 차익지대는 가격, 생산물의 가격 빼기 생산비가 나머지 지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뭐한다? 높아지고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격이 낮으면 지대도 낮아진다 맞는 얘기죠 고전학파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답은 기억, 리, 릴이고 사실 중요한 건 기억과 디귿이 중요했던 거예요 기억과 디귿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이런 보기 나오면 풀 수 있겠지만 요즘 문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욕심내비지 않는다라는 거 자, 7번 보죠 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리카드의 차익지대죠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한정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설명했고 맞죠? 자, 토지의 질적 차이가 뭐예요? 비옥도죠, 비옥도 비옥도에 따라서 임대료가 뭐예요?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비옥도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맞는 얘기죠?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보니까 마샬의 준지대인데 줌마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 이게 뭐냐면 기계와 설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걸 준지대로 설명하였고 단기적으로 얘가 중요해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 일정한 거 일정해서, 공급량이 일정해서 만들지 못해서 뭐랑 비슷한 거예요, 토지에 부중성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토지의 부중성과 비슷해서 준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걸 준지대로 하였다 니은도 맞는 얘기고 자, 디귿 보니까 티내는 위치지대인데 한계주의 생산비와 우등주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이건 모르겠지만, 이건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이건 리카도가 얘기했던 차익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출지자가 보너스 주려고 절대지대라고 한 건 티내는 아니죠 마르크스라고 나와야죠 이런 거 구조해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티내는 위치지대고 절대지대는 마르크스 나와야 되니까 이건 학자의 이름을 외웠냐라고 물어본 거고 자, 리을 보니까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가 나요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 농업의 형태가 다르네 그러면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본 건 누구다? 티낸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틀린 거고 기억리은이 맞는 거고 이런 지문까지는 풀 수 있는데 자, 8번 보죠 자,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잠깐 보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천 제곱미터 등 연관산 주문의 시장 가격과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걸 보고 또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가격, 생산비, 그 다음에 교통비 교통비가 뭐예요? 수송비 얘기하는 거죠 수송비에 따라서 나타났는데 도시까지 거리가 19킬로미터인 시점에서도 이윤을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이윤이라는 건 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잉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를 지대로 보았던 거죠 이게 이제 고전학파 생각이었어요 리카도, 그 다음에 티낸, 그 다음에 알론소까지 이렇게 연결된 경제학자 학파들이에요 고전학파들 얘기인데 자,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자, 그래서 이윤을 남을 수 있는 상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나왔고 생산비가 나왔고 교통비, 수송비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에 지대는 누구 이론이에요? 티낸의 이론이죠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교통비를 뺀 나머지가 뭐다? 잉여다 잉여를 지대로 보았다 이건 티낸의 위치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게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자, 150원인데 70원을 빼고 5원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는 얘는 1킬로미터당 교통비를 얘기했고 얘는 19킬로미터인 지점에서 이윤이 발생하냐라고 물어봤어요 1킬로미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19킬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이건 1킬로미터당 교통비고 이걸 19킬로미터로의 교통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곱해줘야 되겠네요 곱하면 얼마? 95가 되겠네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95를 써야 되겠죠 얘도 19를 곱하면 16, 76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얘를 곱하면 114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1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교통비로 바꿨을 때 여기에서 이걸 빼고 이걸 빼고 남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빼면 165니까 남는 게 없고 200에서 100 하면 남는 게 있고 얘 250에서 130, 114 하면 남는 게 있겠네요 그래서 남는 게 있는 건 뭐? 우유와 사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지대이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가격과 생산비와 교통비가 나왔으니까 어, 이건 티넨의 위치지대를 얘기하네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떠올렸는데 이걸 좀 더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이걸 주의해야죠 1킬로미터당 교통비고 실제 문제가 주어진 건 19킬로미터 지점에서 이윤이 발생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교통비를 19킬로미터 지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푸는 문제였고 원리만 알면 더 또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오면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비슷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어내면 되고 이것보다 좀 더 다른 응용이 나오면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건 자, 도시공간구조이론 보죠 근데 요즘 문제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지대이론 문제만 한정되어서 나왔는데 요즘은 또 학자별 이론이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입지이론을 막 섞어놓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좀 어려워지고 있죠 자, 도시공간구조이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세 학자가 있었는데 딱 세 학자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건 진짜로 더 쉬운 거니까 우리가 외운 건 제동이가 뭐 돼요? 호선되어 뭐 했다? 다했다 이렇게 외웠어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제동, 호선, 다했다 자, 보죠 순서는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의 선형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이렇게 바뀌어졌다 일단 보면 얘 두 학자는 초창기의 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초창기 도시는 소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도시를 얘기했으니까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단핵도시를 설명한 도시공간구조이론인데 해리스 울만은 시대가 좀 바뀌어지면서 좀 더 복잡해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다핵심이론으로 다핵도시, 대도시를 설명했던 이론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동심원이라는 모델을 쓴 건 튀넨의 고립국이론이라는 논문에서 고립된 국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동심원을 썼어요 이걸 그대로 발전시켜서 튀넨이 거의 모든 학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공간도 야, 보니까 시카고라는 소도시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동심원처럼 커져나가네를 실증적으로 밝힌 사람이 버제스 초창기의 이론이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도시가 커져나갔더라라는 거예요 튀넨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도시가 커져나가는 원리가 생태학의 접근을 통해서 도시가 커져나갈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생태학은 동물이나 미생물들, 생물들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얘가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태학이었는데 이 원리는 먼저 침입하고 들어간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는 생물들이 있겠죠 이제 부딪혀가지고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침입해서 경쟁을 하고 이기면 뭘로 바뀌어지겠네요 바뀌어진다, 천이 안다 그래서 들어가서 경쟁하고 바뀌어진다 이 원리로 설명했다라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거지가 그래서 이제 다섯 단계로 분화가 됐대요 중심지가 있고 중심 업무지대 그 다음에 뭐? 점위지대 그 다음에 저, 중, 고 여기까지 끝나도 되고 저, 중, 고, 통근자 이렇게 다섯 단계로 주거지가 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점위지대가 슬럼가예요 낡은 주택과 공장들이 서로 산재되어 있는 밀집되어져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점위지대, 천위지대, 슬럼가라고 얘기해요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민가가 중심지 가까이에 위치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범죄, 질병, 빈곤들이 늘어나는데 왜 돈 없는 사람은 중심지 가까이에 입지하고 있느냐를 설명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뭘로 설명했다? 고용기회 고용기회가 이 중심지나 이 점위지대에 공장이나 상업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돈 없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더라 주거 환경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여기 공장들이 있대요 면이 매일 나온대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좋지가 않아요 그럼 집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칠 거예요 여기서는 거예 속 하향 여가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낡은 주택이 존재하는 게 점위지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소득층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설명했던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 이만큼만 외우면 되고 호히트는 딱 3개가 중요해요 3개 버제스는 동심원을 그려나간다 도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호히트는 동심원이 아니야 동심원 모양을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중심지가 있으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도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이 외곽에 도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도시 모양이 이 도로를 따라서 각각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게 호히트의 선형이론이에요 중요한 건 고급 주택의 분포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호히트는 교통망을 따라서 누가 고소득층 주거지가 외곽에 위치하면서 외곽에 위치하면서 도시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이 아니라 부채꼴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이제 호히트의 선형이론이에요 그래서 부채꼴 부채꼴을 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쐐기 모양이라고도 얘기해요 호히트의 선형이론 나오면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교통망을 따라서 외곽에 교통망 가까이에 입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됐다? 부채꼴 모양이 되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동종활동은 서로 직접 이익 모여 있으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익이 발생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모여있다를 집적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모여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양립되어 있다 양립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활동은 서로 서로 영향, 나쁜 영향을 주다 보니까 흩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비양립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여기에 특정 위치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서 특정 위치의 필요성은 얘는 공업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업을 형성하려면 물을 많이 이용하거나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공장들이 모여서 핵을 이룰 거다 그 다음에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서 즉 토지의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을 만들 수 있더라 주거불리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처럼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건 주로 상업용을 얘기하는 거고 상업을 얘기하고 얘는 주거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주거지를 형성해서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가 있는 곳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상업지는 같은 것끼리는 비슷하게 모여 있고 서로 이종활동 흩어져 있게 형성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핵을 만들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약자의 과정을 보면 초창기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우리가 학문에서 이론은 없는 거에서 새로 딱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맞는 건 그대로 수용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맞지 않는 부분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추가해서 점차 이론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제스 이론에다가 맞지 않는 건 버리고 여기에 교통망을 추가한 게 누구다? 호이티의 이론이에요 이 두 개의 이론에다가 맞는 건 맞추고 맞는 건 그대로 수용하고 맞지 않는 건 버리고 핵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접목시킨 이론이 마지막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세 학자만 외우면 되니까 재동의가 호선내어 다했다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호이티의 선형이론 이렇게 나오면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버제스는 이 다섯 가지죠 그러면 점위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 중심지의 근거리에 있어요 원거리에 있어요 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가까울 근자를 쓰니까 점위지대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저소득층 주거지나 고소득층 주거지보다 점위지대는 중심지에 가까이에 위치한다 뭘 얻기 위해서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고 양립이라는 건 모여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양립되어 있다 흩어져 있는 건 비양립이라고 표현한다 자 문제 보죠 자 9번에 보니까 옳은 거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관련이 있죠 호이트가 얘기한 거고 소득의 증가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죠 모두다 모든 학자들이 주거 분리를 다 얘기했어요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는 섞여져 있지 않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항상 나눠져 있더라 자 그러면서 고소득층 주거지는 중심지 가까이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죠 주거지로서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뭐예요 만족을 주는 중요한 성질 쾌적성이죠 그 당시에는 공업시대다 보니까 공장이 중심지 가까이에 많이 있어요 공장과 멀어지려고 외곽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은 외곽에 주로 입지하고 자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도시공간의 분화가 결정됐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교통도 관련 있고 소득도 관련 있고 자 버제스의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교통망에 따라 도시가 성장되고 분화된다고 봤던 건 누구예요 이건 호이트죠 교통망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호이트는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경쟁 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건 도시의 생태학적 이론이죠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한 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죠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라고 나와야 되고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점위지대는 중심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점위지대죠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요 근거리에요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거리에 자 다핵심이론 혜리스울만의 다핵심이론에서 자 공업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라고 했을 때 좀 더 해석하면 공업단지는 이건 특정 위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소매는 소매점은 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지 얘는 동종은 모여있고 이종은 흩어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급주택들끼리 모여서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핵을 만드는 거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서 핵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서 핵심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건 5번이죠 자 그래서 5번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10번 보죠 자 10번의 1번 지문 중요해요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어떤 어디로 가야 돼요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도심은 이건 핵이 여러개 있을 때만 쓰는 거고 단핵도시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티의 선영 이론에 부도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부도심도 틀렸어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고용기회가 많은 어디에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곳이에요 양호한 곳이에요 양호한 가까이에라는 얘기에요 가까이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건 점위지대를 얘기하는데 이 점위지대는 중심지 가까이에 있는 이유가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틀린 거예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가까이에 위치한다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세 군데가 틀렸고 이 세 군데 틀린 것이 이제 하나 틀리게 두 개 틀리게 세 개 틀리게 이런 지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완벽하게 양호한이라고 나와야 돼요 양호한 점위지대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가까이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한다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 틀린 거고 이건 뭐 이제 땡큐라고 해야 되고 사실 틀린 게 여러 군데니까 자 선영이론 호이티의 선영이론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 얘 중요하죠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고소득층 주거지가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또는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축으로 하여 교통로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도로와 가까운 지역에 외곽 쪽이죠 외곽에 도로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다 보니까 무슨 모양이 되었다 부채꼴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이제 호이티의 선영이론 자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이 어떻게 가까이에 이걸 근거리에 위치한다 중심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점위지대죠 슬럼과 다핵에서는 다핵심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핵이 여러 개다 보제스의 동심원이론은 도시관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이 생태학적 접근은 친입 경쟁 천의 과정으로 도시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져나간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틀린 건 1번이고 1번 지문 세 군데 바꿔놔야 돼요 세 군데 12번 보죠 버젯의 동심원이론을 따르면 5단계의 주거지 분화 중심지 점위지대 저 중고 끝내도 되고 하나 더 있다면 통근자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저중고에도 상관없고 사실 중심업무지대와 저소득층 주거지 사이에 뭐가 위치한다 점위지대 중심지 점위지대 저중고 이렇게 나오니까 맞는 얘기고 호이티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의 공간의 성장과 분화는 뭘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걸 결정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고급주택의 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분포가 이걸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는 맨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해서 만든 게 호이티의 선형이론이 아니라 뭐 나와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다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고 이걸 좀 더 나간다라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여러 요인을 접목한 것이 뭐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어찌다거나 이 지문은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온 이론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서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 나와야 돼요 동심원이론에다가 동심원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해서 이걸 좀 더 바꾼 이론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고 여기에다가 다핵이 발생하는 다핵 요인을 접목시킨 이론이 뭐다? 이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장 어렵게 나온 지문 중에 하나죠 3번이 역사적 순서로 버제스, 호이티, 해리스 울만 이 순서를 좀 기억해놔야 되고 4번에 보니까 에이그, 마찰,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뭐와 뭐다?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얘는 두 개의 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자, 알론소에 알론소, 소입이죠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여기에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왔죠 이걸 한 단어를 바꾸면 뭐예요? 최대 지불 용액을 얘기한 거예요 용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의 이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 한다 이때 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순서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뭐?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찰지대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알론소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13번 보죠 수업 중에 잘 집중해서 듣고 나중에 내가 풀어볼 때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해석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유학집을 찾아봐야 되고 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이게 중심지 가까워질수록 슬럼과 빈민가가 만들어지니까 많아진다죠 근데 뭐도 많아진다? 고용기회가 많아져서 저소득층이 돈 없는 사람들 중심지에 각각 입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낮은, 누구예요? 고소득층 주거지, 고급 주택 분포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시 모양을 결정하는 데 추된 역할을 했다가 이게 선형이론이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교통망 따라서 도로 가까이에 입지하다 보니까 외곽 쪽에 가까이죠 그래서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이 나타났다 라고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다핵심의론에서 다핵이 발생한 요인으로 유사활동, 동중활동은 뭐에 있다? 양립해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해야죠 붙어있다, 모여있다, 집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집적되어 있다, 모여있다, 양립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여있다 분산이 아니라 여기에 양립이라고 나오거나 집적이라고 나오거나 집중되어 있다, 모여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질활동은 서로 흩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비양립,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틀린 거고 4번에 보니까 도시공항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건 교통발달도 관련이 있죠 이건 호이트가 얘기한 거고 소득의 증가도 관련이 있다죠 소득에 따라서 주거 분리가 언제나 다 이뤄져 있어요 고소득 중추로 외곽에 분포하는 거고 5번에 보니까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있는 거죠 산재, 흩어질 산 산탄총할 때 흩어질 산자를 쓰는 거예요 자파점 다이소 얘기하는 거죠 모여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야 돼요 얘는 맞고 그 다음에 백화점은 어디에 있어요? 중심지에 있죠 중심지에 있으니까 집재,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중심지에 있다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집심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집심성 심자가 나와야 돼요 백화점은 집재가 아니라 집심이다 집재성에 해당되는 건 모여있는 건 주로 어떤 거? 서로 비교하는 데 쓰는 거 어떤 거예요? 가구점 같은 거죠 가구점 모여있으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모여있긴 할 건데 가구점이 모여있죠 가구 단지에 다 모여있잖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그래서 백화점 나오면 집심이라고 나와야 돼요 집심성 중심지 도심에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건 사실 다 외울 필요 없고 하나씩만 기억하는데 얘가 중요해요 자파점 다이소은 흩어져 있는 게 좋다 산재성이다 가구점은 집재성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은 집심성 이렇게 나와야죠 국부적 나오면 국부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국부면 국부 이렇게 나와야 되고 14번 보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갖다주는 활동들에 편익을 갖다주는 활동은 동종활동이죠 동종활동들에 직접이 모여있으면 이익을 갖춰주는 걸 위해서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맞죠 동종은 모여있고 이종은 흩어져있고 특정 위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지대집을 능력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던 거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죠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어떤 거 높은 거 얘가 중요한 거죠 높은 것만 연결한 거다 입찰에 이겨야 되니까 연결한 포락선이다 포락선은 곡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헤이그의 에이그 마찰 마찰 비용을 해서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보았다 맞죠 얘와 얘의 합을 마찰 비용으로 보았다 맞고 리카두의 차액지대 리카두의 차액지대에서 차액이 지대니까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대 발생 원료들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의 수확량의 차이로 보았다 맞아요 비옥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가격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비옥도가 많으면 비옥도가 높으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많아질 거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는 얘기고 마샬의 준지대인데 마샬의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기구들에 대한 대가로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준지대라고 나와야 돼요 준지대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준지대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쉬운 지문을 마지막에 소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출지자가 너무 쉽죠 쉬운 거잖아요 마샬의 준대 준만데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낸 이유가 너무 쉽다 보니까 집중력을 좀 흐리트리려고 맨 마지막에 맨 끝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하나 풀죠 계산 문제 하나 풀고 쉬죠 자 도시경제 기반이론 자 도시경제를 결정하는 건 기반이론 기반산업이에요 기반산업 기반산업에 의해서 도시의 경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산업 중에 기반산업이 되려면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면 입지개수죠 입지개수를 구해서 입지개수가 1보다 큰 산업이 나오면 그 도시나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고 이 기반산업이 잘 돼야 도시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을 도시경제 기반이론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기반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입지개수를 구해야 된다 입지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다 이 얘기고 자 입지개수 한번 구할 때 자 한번 보죠 A지역의 X산업의 입지개수를 LQ라 그래요 A지역의 LQ 이걸 구할 때 앞에다 써보죠 자 A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자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A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지개수도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A지역의 위에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A지역 건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전체가 뭐다? 전국 전국 전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국분에 A지역의 고용자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전국건 분모에 놓고 지역건 분자에 놓고 이 각각의 비율을 여기는 전체 고용자수분에 고용자수분에 여기는 X산업 그 산업의 고용자수 고용자수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서는 지역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역에서 전체 고용자수분에 그 산업의 고용자수 이렇게 써서 이 비율만 풀어내면 된다 자 이때 A분의 B C분의 T 라고 했을 때 이 법문서 어떻게 계산한다?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다 뭐한다? 나눠준다 그래서 D 곱하기 A 나누기 C 나누기 B 이렇게 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B기반산업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자 문제에서 섬유산업의 입지개수가 높은 도시순으로 나열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섬유산업을 물어봤고 자 A도시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A도시에 섬유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분의 뭐 전국분의 A도시를 써야죠 여기는 전국을 써야 되고 여기는 A도시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전국 거와 A도시 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위에 써져 있는 건 이렇게 세로로 보라는 얘기고 세로로 구분한 거고 왼쪽에 써져 있는 건 가로로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A도시 건 이렇게 이만큼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 건 이만큼을 봐야 되겠죠 맞아요 이거 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죠 이제 보고서 체크하고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전국 걸 봤을 때 전체 얼마 2천 그 산업은 얼마 섬유권이니까 천이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지역에서 전체가 얼마 4배 그 산업은 얼마 250 그럼 공안합되면 40분의 25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지 않고 크냐 작냐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충 한번 보죠 얘는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여기는 0.5잖아요 여기는 보면 40분의 20이 되면 0.5잖아요 근데 20보다 크잖아 25잖아 0.5보다 크죠 그럼 값이 1보다 클까 작을까요 클 거예요 물론 계산기 해도 괜찮아요 25 곱하기 2 나누기 40 나누기 1은 안 해도 되고 얘를 계산하면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B도 한번 구해보죠 B도시의 섬유산업의 이제 입지개수 하나 구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으니까 전국권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B도시 걸 여기다 써야 되겠죠 B도시 전체 얼마 500 그 산업은 얼마 250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값은 얼마 1 곱하고 나누면 똑같이 1 나올 거예요 1이고 그럼 이제 어 알겠네 C도시의 섬유산업을 입지개수를 구하려면 여긴 전국하고 여긴 C꺼 나와야죠 전국은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면 C도시는 1100분의 500 이렇게 쓰겠네요 공원화 때면 110분의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지 11분의 0 두 개 떠도 되겠네요 11분의 5 나오죠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0이 되려면 여기에 5.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이 되려면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을 거다 계산하면 2 곱하기 5 나누기 10 1 하면 1보다 얘는 0.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기 비교하면 누가 크다 L가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값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죠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보면 분모는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분모는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으니까 크기 비교할 때 이 분모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분모는 안 봐도 되고 분자에 들어갈 것이 A꺼 B꺼 C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만 비교하면 돼 A꺼 400분의 250 500분의 250 1100분의 500 이 셋 중에 누가 크냐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언제 구하나요 라고 할 때 물론 처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겠지만 비슷한 유형이 또 나온다라면 나온다라면 지금 섬유산업 똑같이 셋 다 섬유산업을 얘기했고 분모에 들어가는 건 얘는 다 똑같아요 2분의 1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껴버리고 우리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크기만 비교할 때 400분의 250이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얼마? 1이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A가 가장 크네 이거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모르면 그냥 구하면 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야 이 문제는 사실 실제 값이 얼마인지 구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겠네 크기만 비교했으니까 분모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분모는 제껴버리고 다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분자만 400분의 250 값 그 다음에 500분의 250 1100분의 500만 따져가지고 값을 비교해도 이건 입지 개수 크기 비교가 된다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죠 17번 보죠 이 입지 개수를 구하는 게 무슨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배운 지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방법만 딱 얘기하고 알고 원리만 이해하고서 그대로 주어진 거에 접근해서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보너스라고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연습하면 너무 쉬워요 사실 계산기가 다 할 거니까 자 보니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 개수가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라고 나왔어요 이 기반 산업은 1보다 큰 값이 나와야죠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얘는 기반 산업이라 한다 라고 했을 때 답을 보니까 지금 물음표 된 것이 4개가 있어요 4개를 다 구해야 돼? 너무 오래 걸리겠네? 라고 생각되면 넘어가야 돼 근데 자신 있게 나는 입지 개수는 간단하게 구할 거에요? 자신 있어? 라고 하면 4개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3개까지만 구해도 문제는 무조건 풀릴 건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3개 이상 넘어간 건 없어요 최대가 3개고 그 다음에 2개만 구하면 사실 답은 다 닿을 수 있게 지금까지 냈는데 한번 보죠 보기를 보니까 A가 0개, 1개, 2개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럼 2개로 끝날 거예요 2개 다 역시 이걸로 끝나네요 하나라면 또 이거 3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 B까지 구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거나 한번 해보죠 자 A거 먼저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얘는 0.79라고 나왔으니까 A지역의 X산업은 1보다 작으니까 기반 산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보고 얘를 구해봐야 우리가 이제 기반 산업인지 따져보겠네요 입지개수를 구해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우리가 계산하는 건 고용자 수를 쓰는 거죠 고용자 수 입지개수를 구해놓을 거고 여기에 얼마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이제 보죠 A지역의 Y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할 거예요 분모에 뭘 쓴다 전국 분자에 뭐 A지역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제 전국과 A지역을 구분해 놔야 우리가 보기 편하겠죠 자 여기에 써 있는 건 가로로 보라는 얘기예요 위에 써 있는 건 세로로 보라는 얘기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국과 A지역이니까 이 전지역이 전국 맞죠 그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얘와 A지역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모에 놓을 거고 이건 분자에 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면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을 써야죠 전체분의 그 산업 전체 얼마? 190 그 산업은 뭐예요 지금 Y산업이죠 Y산업 Y산업 걸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 60 그럼 여기 쓸 건 19분의 6 공 하나 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지역은 전체분의 그 사람이니까 전체 얼마? 90 그 사람은 얼마? 30 그럼 여기에 9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3 곱하기 19 나누기 9 나누기 6 하면 얘가 얼마 나오겠죠 값이 1점 얼마 얼마 해서 1보다 큰 값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니까 기반산업 맞고 자 하나는 맞고 또 한번 Z구 해보죠 A지역의 Z산업에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역시 전국이 분모 A지역이 분사로 가야 되고 이제 산업은 Z산업 보는 거죠 자 전국은 딱 정해진 전국은 190분의 Z산업이니까 얼마? 5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19분의 5 A지역은 90분의 3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9분의 3 그럼 계산기에다가 3 곱하기 19 나누기 9 나누기 5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모두 나눠주면 얘 값을 보니까 얘도 1점 얼마 얼마 나왔어요 1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A지역의 기반산업은 몇 개? 두 개인 거죠 두 개 그런데 답이 A지역의 기반산업 두 개인 것이 하나밖에 없네요 어이 출제자 양심은 있네 내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출제자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도 괜찮아요 뭔가를 값을 구하는 건 딱 우리 시험 문제 두 개까지야 두 개까지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가 아까 세 개 구한 건 뭐냐면 이건 사실 세 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잖아요 누가 크냐 작냐 각각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분모는 똑같고 얘분의 얘 얘분의 얘만 비교하면 사실 쉽게 풀렸던 문제고 값을 정해서 얼마냐 라고 물어봤던 건 사실 최대 두 개까지만 나왔으니까 입지 개수는 최대 두 개만 풀면 될 거다라는 마음 속에 생각하면서 나오면 내가 무조건 풀어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연습해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연습해가지고 이 문제 자신 있게 풀어내겠다고 준비해야 돼요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만약에 이거 한번 구해보죠 이거 자 B지역에 B지역에 X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모아둘 건 전국과 뭘 봐야 돼요 B지역을 봐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놓고 묶어놓고 자 분모에는 전국을 써야 되고 분자에는 B지역을 써야 되니까 이게 지금 X산업이에요 그럼 전국에서는 전체분의 얼마 그 산업 80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19분의 8 이렇게 쓸 거고 B지역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이 얼마 50 그러면 10분의 5 이렇게 써서 계산기에다가 5 곱하기 19 나누기 10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 나오겠죠 이게 구해나가면 된다 라는 거 연습해야죠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놓고 문제 푸는 게 우선이고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18번 이런 문제 하나 맞추는 게 말 문제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사실 연습만 하면 이거 뭐 수학적인 논리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좀 욕심이 나면 안 풀려지면 안 풀려지는 이유가 뭘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말 뜻을 뭔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나 문제 풀 때 요령을 모르나 선생님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나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노력해서 사실 말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이런 문제 맞추는 게 더 수월한 거니까 자 A지역의 X산업과 B지역의 Y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A지역의 X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A지역이니까 위에가 A지역 분모는 전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죠 자 봤더니 왼쪽에 써져 있는 건 가로로 보라는 얘기고 구분할 때 위에 써져 있는 건 세로로 보라는 얘기죠 지역이 위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전국 거와 A지역 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A지역 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자 그럼 보죠 자 분모 있는 전국 건 전체 분의 그 산업인데 산업이 X산업이죠 X산업이니까 전국에서 전체 얼마? 400 그 산업 얼마? 240 그 하나 떼면 40분의 24 이렇게 쓸 거고 A지역에서 전체 얼마? 200 그 산업 얼마? 100 그러면 얼마? 2분의 1 써서 계산계 1 곱하기 40 나누기 2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얘가 얼마냐면 0.83 이렇게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B지역의 Y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으니까 분모는 전국 분자는 B지역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묶을 때 전국과 B지역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입지개수를 구해야 되겠네 전국권 분모 B지역권 분자에 넣었을 때 산업은 이제 Y산업이니까 전국은 전체분의 그 산업 Y산업은 160이죠 그럼 40분의 16 B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쓸 거니까 20분의 6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40 나누기 20 나누기 16 하면 0.75 이렇게 나온대요 간단해요 사실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두 개 푸는 데 있어서 이 표로 나왔을 때 표만 우리가 지역과 전국을 구분할 수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묶어놓은 거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전체분의 그 산업 전국권 전체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이것만 써놓고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연습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몇 가지 유형 없으니까 주구장창 연습해서 연습해서 네 주구장창 심심하면 풀고 공부하고 싶어도 풀고 뭔가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풀어보고 계속 풀어봐서 진짜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연습하면 본 시험에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연습해야 돼 연습 쉬었다가 입지름 보죠 약속을 없는 거 böl기 억제fs